2스택이 쌓인죠, 고대의 비밀로 2스택이 쌓인죠, 고대의 비밀로 표절 뽑았고, 표절 걸어줍니다 자, 모험가 9, 9 근데 너무 크기 컸어요 야수동반자, 야수동반자 나오고 몰라요? 오른쪽, 리바이어스 과성장 미치겠네요, 이거 속이 탑니다 약이 연속으로 붙어있었어요 한 타이밍 늦게 그냥 먹어야 돼요, 왜냐 아이고 이러면은 벗고, 저는 그 다음 턴에 9만왔대 개와 적자능존, 아누비사스 이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했거든요 와, 많이 컸어요 타오르는 숨결 아까전에 16, 16, 뱅클리프로 한 대 쳤다가 개가 파줍니다, 진짜 복수예요 아파요! 수동반자로도 확정 아니에요 왜냐면은 흑표범에 하나 빠져서 필드 9댐 자, 체력 6, 체력 6 오른쪽, 야수동반자 어, 뭐야 예쁜이 둘 그럼 아누비사스 일단 내고요 데피니션도 지금 오른쪽 보고 화난 거죠 그렇죠 거의 다 왔는데 개와 못 써요 이러면 아, 한턴 늦었죠 퀘스트를 투시하 퀘스트를 투시하 일단 퀘스트 내고 교단 수련사 정리한 다음에 명예의 방패 그렇죠 죽음이 안 깨지는 거 좋아요 와, 진짜 뒤없어요 서로 자, 자 데피니션은 모든 걸 다 쏟아 부었습니다 와, 적자 생전 하나에 근데 다 건다 이게 다음턴 적자가 되지도 않아서 되지도 않네요 네 이거 교단 수련사 캐리인데요 빨갛죠 네 빨갛죠 11만화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퀘스트 중인 무언가 하나 정리를 할 거니까 도발을 예쁘니 해서 최대 두 개니까 어떻게까지 뽑을 수 있느냐로 보이거든요 가지고 있는 핸드도 트레샤돈이라 도발이 혹시나 나온다면 좀 봐야 돼요 두 선수 표정 보세요 상반대 보슴도치는 아닌데요 그러니까 결국에 도발 못 뽑으면 끝납니다 네 자, 자, 자 데피니션 매복 그러면 3 2로 먼저 도발을 깨고 나오는 곳 도발이 아니고 데피니션이 도발이 결국이 끝에 승자가 됩니다 결승 진출 와 와 와 와 와